여러분 안녕하세요. 놀다 가게입니다. 오늘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뭐 촬영하고 그럴 것도 없었는데 지금 아이들 잠깐 쉬아 한번 하라고 방 문 열어주고 같이 나와봤더니 하늘이 너무 예뻐서 다시 카메라를 좀 들고 나왔어요. 오늘 정말 하늘이 아주 예쁜데요. 이게 과연 카메라에도 제 눈에 이렇게 담긴 모습처럼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우리 반려견 친구들은 오늘 BP에서 저랑 같이 실내에서 거의 하루의 시간을 다 보냈고요. 이제 나와서 끙아 하고 있네요. 말리 끙아 자세 잡았고 여러분들은 오늘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?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일찍 자면서 토요일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요. 비 오고 나면 하늘이 더 맑은 것 같아서 좋아요. 주말에 비가 안 오면 더 좋겠지만 그건 욕심일 테고 빨리 끙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. 애기들 들어갈까? 가자. 방에 들어가세요. 가 들어가. 내일은 좀 많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. 날씨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아이들 예쁜 모습 좀 촬영할 수 있게 신경 써 볼게요.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. 오늘 놀다 가기에는 비가 와서 방콕 모드로 또 개정 휴업 상태를 맞이했습니다. 오늘 소식 끝! 들어가! 빨리 가자! 들어가! 니케! 니케 일로 와! 니케! 니케 좀 빨리 들어가세요. 들어가야지! 니케 들어가! 가! 들어가! 좀 제발! 말 좀 들어! 꼬맹이! 빨리 들어가! gotcha! konn 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